네 안녕하세요 주말이라 저희 편집자님이 쉬세요 그래서 썸넬도 자막도 없는 편집도 없는 허접한 영상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 kbs 임진흥씨가 분석한 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끝까지 보는데 굉장히 참이성을 요구하지만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그 꼼꼼히 보시구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림 상황 설정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원 성우들의 더빙판을 시험 문제별로 모아놓은 그 모험 영상도 링크 걸어 드리면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학생들이 그 원판 성우의 연기를 굉장히 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자들의 경우는 난 요정들이 사는 꽃밭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고 라는 대사가 있는데 성우가 틀리게 발음을 했어요 꽃밭에 앉아있는 기분이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디션 연기는 일반 연기랑 달라요 일반 연기는 그게 전체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깨면 안 돼요 나 혼자 튀겠다고 나대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오디션 연기는 튀기 위한 연기예요 그런데 여자 1번 연기 같은 경우에 원 성우가 더빙판에서 점장케 대사를 시작하더군요 요정에게는 꼬리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뭐 이런 톤이었다고 한다면 그 성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디션용 대사 그것도 8문제 중에 첫 번째 대사를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점수 깎여요 이 첫 대사는 고저, 강약, 완급에 모든 기교를 넣어서 치셔야 됩니다 요정에게는 꼬리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이렇게 제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있는 대사로 시작을 해야지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컷을 잘라내면 평범한 대사가 더 많죠 계속 튀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못 보거든요 하지만 오디션용 대사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빙판을 보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합격해서 2차, 3차 가면 현장에서 그림 보면서 더빙하게 되시겠지만 지금은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을 때가 정말 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 4번 대사 같은 경우는 뛰어가는 설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뛰어가는 호흡 같은 것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매 대사마다마다 여러분이 본 더빙판에 있는 거는 드라마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오디션 대사는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튀어야 돼요 그래서 매 대사마다 연기를 한 뒤에 고저강력 완급이 있었나 없었다면 아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좀 튀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기교를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 성우들은 사실 이번 대본은 작전을 짤 필요도 없게 대본이 드라마틱합니다 다이내믹하죠 그래서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우를 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더빙 연기가 익숙하지 않은 성우 지망생 분들이 범하는 우우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자연스러운 연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만화적 호흡을 할 때 쑥스러워합니다 근데 대원방송 피디들은 만화를 아주 좋아하거나 안 좋아한다 해도 늘 만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장된 호흡에 익숙해요 그래서 누가 뭐 으으으으 하고 울겠어요 하지만 뭐 10대 소년이 울면서 난 너무 운이 없어 할 때도 으으으 난 너무 운이 없어 이렇게 과장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호흡들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커도 되나 싶게 자신있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짤막하게 팁 하나 더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라도 계속 주말 동안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